고양이다! 어, 고양이들이 진짜 이거. 야, 고양이들이 인테리어를 해줬네. 자는데 괜찮나, 어디로? 이야... 고양이 있구나. 아유, 귀여워. 얘는 사람을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다른 애들은 무서워서 지금 다 숨어. 아, 다 숨어있구나. 얘는 자네. 가필드구나. 아유, 아유. 아유, 귀여워. 진짜 귀엽다, 제가. 아유, 귀여워. 몇 마리야, 다섯 마리. 다섯 마리요. 아유, 맞네. 애들이 다 저기 분양하신 거예요? 유기묘들? 네. 입양을 한 거죠? 그러니까, 입양. 어, 그래? 유기견. 네, 그러니까. 어? 이렇게 생겼어. 아, 유기묘를. 아... 유기묘. 어... 어, 어, 어. 우와. 예쁜 애들이 어떻게... 어? 아유, 아유, 아유. 이야, 일단 저 형, 저 집을 일단 물어봐. 네, 그래요. 여기가 이제 그냥. 너무 예쁘다. 멋있고. 여기는 이제 부엌이고. 아니, 되게 비싼 카페 같아. 그러니까. 어우, 진짜 카페 같아요. 와, 기가 막히네. 그리고 여기는 별 거 없어요. 그냥 옷방. 아, 누나, 그리고 또 문이 없네요. 방이, 집이 다. 아, 그런데? 아, 문이 없어. 왜냐하면. 아, 이거 다 코텐을 달았네. 음, 우리 고양이들이 많아가지고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. 아, 그렇구나. 혹시 문 닫을 때. 음. 낄 수 있으니까. 아. 야, 우리 집들이 저 커텐으로 다 블랙 커텐. 하하하하. 다 블랙으로 칠하고. 야, 이거 되게 예쁘네. 감방 있네. 고마워요. 여기는 이제 오빠? 오빠? 의외로 조그맣죠? 작죠? 아, 예쁘다. 아, 진짜 반찬 정도 됐어. 아! 야, 이 또 빨간 저 형. 포인트 봐. 저것도 내가 색칠한 거예요. 아, 너무 하신 거예요? 이렇게 취한 거 보이죠, 저기. 아, 진짜. 그리고 여기는 방, 잠자는 방. 진짜, 누나. 그냥 침대만 딱 있어요. 어머, 예쁘게. 여자 침실이네. 아, 아이고. 너무 예쁘게. 아주 정남 좋아해. 좋은 거 봐. 너무 좋아한다. 이 집에, 이 집에 고양이가 이렇게 있는데 고양이도 인테리어 같아요. 그리고. 어울려. 그러니까 애들은 안 움직여. 아니, 그러니까 이 집하고 디자인하고 고양이가 되게 어울려. 아, 귀여워. 진짜 귀엽다, 제가. 진짜 귀엽다, 제가. 제가. 진짜 뉴 Gaille. 진짜 귀엽다, 진짜, 우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